조국혁신당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신규 당원이 10만 2천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지금 비례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9%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 딸 조민 씨가 위증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김 씨가 정경심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에 조 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 씨 어제 출석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분명하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 교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갔는지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갔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영상에 있는 인물이 본인이 맞다 딱 봐도 본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 근거로 왼손잡이다 본인이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온 인물이 왼손잡이인 점을 들면서 누가 봐도 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을 하면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어제 이렇게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과태료 처분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것도 말이죠 복잡하게 자꾸만 법정 야화를 전하듯이 법정에서 다뤄주고 있는 용어를 섞어서 전달해 드리니까 복잡하게 들리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 그때 거기 있었어 없었어 이겁니다 조민은 있었다고 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민은 대법원 판결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바보입니까 판사가 바보입니까 꼬치꼬치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너 거기 정말 있었어? 민아 너 있었니? 그때 무슨 옷 입고 있었어? 학교 교복 입고 있었어? 사진으로 보니까 너네 학교가 입은 고백하고 다른데 다르다 어? 너 똑바로 말해 그러니까 81분 동안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아 난 자꾸 누구를 해야 되나 기억 안 나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국 진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 본인 재판은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검사가 재우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때 세미나 끝나고 뭐 했습니까 세미나 때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이런 건 다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 진짜로 나왔는지 나왔나 안지 물으려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납니다 네가 지금 93살이니? 93살이야 기억이 안 나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조민이가 거기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 그냥 청중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 인턴으로 갔다 그 확인서를 한인섭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센터 센터장한테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확인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자기 대학 가고 어디 갈 때 스펙으로 쓸 거 아닙니까 첨부서류 내가지고 제가 국제인권법센터 그것도 서울대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라는 걸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고 확인서를 받았느냐 안 갔는데도 아버지의 그 어떤 인연으로 그걸 받아온 거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로 증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위증 국제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조국을 봤다고 한 거예요 조국을 봤다 조국 조민이를 봤다 네 조민이를 봤다 현장에서 봤다 지금 이게 관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는 재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민이의 엄마 재판 받을 때 조민이의 아빠 재판 받을 때도 이 얘기가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조민이는 없었다 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조민이가 이번에 와서는 자기는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있었다고 말만 하고 그날 세미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세미나 끝나고는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얼마 동안 81분 동안이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이언마스크 아이언마스크 철판 대단한 대단한 수준의 아이언마스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봐도 난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댓글을 하나 보니까 누가 봐도 입시빌인데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떤 댓글들 남겨주셨는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커님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텐데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카메라에 잘 보이게 이쪽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막말 1위 이재명 정봉주 그엑스이 그엑스 영꽃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재명 정봉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엑스 그냥 발음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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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놈이 그놈 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빠꼬미님께서 정봉영 지금 할아버지 그런데 국회의원 되겠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70살이 좀 넘으셨죠 네 이번에 후보로서도 나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뽀미와 냥이님들 정봉주 나왔어야 땡큐였는데 이런 댓글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봉주가 있는 것이 득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도태우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경상낙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도태우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도태우 공천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18 문제라든지 또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도태우 공천을 취소한 한동훈 비디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겠죠 너무 인물에 치중하지 말고 전체를 좀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막말공장 공장장 이재명 새우깡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새우깡에 새자를 저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옹달샘님 선택적 기억상실증 조민 기억은 안 나는데 얘는 나다? 거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저희 시청자들의 천철살인의 댓글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